나도 지금 밥이 없어서 지금 찾아볼게 나도 뭐 그래 빨리 찾아봐 배고파 죽겠어 밥이 없나? 여기 뭐 이상한 오렌지가 응 그래도 이것도 괜찮을게 오 이거 하늘이니가 주천뿌려 여기 만들어있다 이거 하늘이니가 주천뿌려 아이고 하ㅂ 오 너무 상해 나 천체나 천체나 이거 어디 찾았어 우와 주천뿌려 와 이거 다 벅것것 이거 다 벅 defects 아 이거 주천뿌려 아이고 음 맛있다 과자 과자 아이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어린 나이 근데 자 영화 영화 좀 받아 오 지고사 감사합니다. 우리가 먹던 빵이라도 주실래요? 고마워요 아니 그건 내가 쳐라 끼는 빵이잖아요? 그건 안 되고 이거 하나 있어 미스터 캔노렌지 죄송하네 미스터 캔노렌지 오! 마카롱이 나왔어 아주 고급해요 저희만 갈게요 그래서 그레이스와 조이는 이렇게 보물 지도를 발견하게 되고 도대체 이 보물 지도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? 요것이 바로 매비였다고 한다 하은아 그럼 우리 가까운 항구라도 찾아가야 할 것 같아 그래 난 다리 다쳐서 못 가니까 너라도 가 그래 알았어 내가 항구 찾으면 나도 같이 갈 거야 알았어 내가 꼭 어 찾아 올게 그렇게 하은이는 항구로 찾으러 집을 떠나게 되는데 자 봐봐 이거는 내가 있는 사람이 좀 항구 가까이는 위치인데 다른 사람한테 꼭 물어봐야 해 알았지? 알았어 고마워 잘 가 저지만 내가 잘 가라고 해야지 이게 뭐야 아 잠시만요 여기가 어딨어요?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주소 아시나요? 어 어디 쪽인가요? 저 쪽으로 쭉 가다가 옆으로 쭉 꺾어가지고 쭉 가다가 직진하면 돼요 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쭉 가다가 철성이 길게 막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쭤 해서 하은이는 항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 걷고 피곤한 옷을 입고 낚는다 이것에선